네 선생님 오늘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많은 배움을 얻고 가는데요 선생님 또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무술 까뽀이라 아바다 까뽀이라 부천 센터에서 까뽀이라를 지도하고 있는 멜란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가 중저온 보이스에 너무 꿀꿀 상대를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간혹 듣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네 선생님 까뽀에라라는 무술을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까뽀에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까뽀에라는 16세기 경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던 신민 지배를 받던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무술이고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브라질로 와서 수련하는 과정에서 노예의 신분이니까 수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술을 그래서 춤으로 위장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까뽀이랍니다 아 춤으로 위장을 해서? 네 근데 춤으로 위장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강력해 보여요 정말 보는 내내 너무 놀랍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또 영상으로만 보는 거하고 실제로 확실히 눈앞에서 보는 거하고 그 중악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오늘 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까뽀이라를 언제부터 수련을 하신 거예요? 기억나는 게 2003년 5월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한 달만 한두 달만 해야지 라고 시작을 했던 게 벌써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계기로 까뽀이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원래 태권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친구랑 우연치 않게 이제 오락실에 갔다가 철권이라는 게임을 하고 에디라는 그 까뽀라는 캐릭터를 보고 그때 처음 까뽀라를 알았어요 아 그래서 거기 이제 딱 매료가 돼서 네 한번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딱 서울에 두 군데 있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곳이 네 그래서 바로 찾아가서 배우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 그러면 그 이제 2003년도부터 배우기 시작하셨고 그러면 지도자로 활동하신 건 언제부터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브라질에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2013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럼 브라질에 직접 가셔서 또 배우시고 오신 거예요? 네 브라질에는 어느 정도 계셨던 거예요?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오래 있을 수는 없고 이제 6개월 처음에 갔을 때는 6개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 브라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아 까뽀에라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토에서 계속 이걸 하시면서 네 아 무술 유학 네 유학생이시군요 네 선생님 그 까뽀에라를 지도하시거나 혹은 보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 인식이 일단 까뽀에라가 좀 화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보고를 보고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벌써 딱 이렇게 마음의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미디어에서 까뽀에라를 희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웃기게 따라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까뽀에라가 되게 우스운 거 웃긴 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디 정확하게 또 택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 택견의 품밝기라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택견의 기압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좀 그 코미디의 소재로 희화된 소재로 오래 쓰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저도 택견을 하다 보면 어 택견하면 뭐 에이크 에이크 웃긴 거 이제 요런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의 그동안의 활동의 족적들이 정말 그 까뽀에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는데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 시즌2 생각할 때 까뽀에라를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그 부분은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견하고 굉장히 동질감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까뽀에라를 하면서 네 뭐랄까 가장 좀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또 언제였을까요 일단 한국에는 까뽀에라가 많이 없잖아요 스스로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까뽀에라를 한다 하면은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크게 좀 자부심이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간혹 선생님은 이제 까뽀에라를 하시는데 혹시 취미가 뭐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 취미가 까뽀에랍니다 특히도 까뽀에라고 직업도 까뽀에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스스로 좀 뿌듯함을 느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까뽀에라를 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행복하신 삶을 살고 계신 거죠 네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 사회에서 얘기를 할 때 네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진 않다 그러니까 직업은 네가 앞으로 꾸준히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라 하지만 네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직업을 선택하면 너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좋아하는 것 직업 특기 정말 그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게 네 너무 정말 그 신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좀 와 닿습니다 여러모로 동시감을 많이 느끼고 네 그러면 반대로 네 아 까뽀에라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까뽀에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유학가 있었을 때 언어가 좀 돼야 되잖아요 언어에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도 좀 힘들고 이 국내에서 갖고 있는 까뽀에라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브라질은 엄청 격해요 음 우리야 뭐 차면 피해주고 못 피하면 졌고 하지만 브라질은 그냥 우려차버려요 실제로 하다가 기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갈비뼈 안 하고 있죠 되게 많이 생겨요 어 근데 또 타국에서 그렇게 다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죠 네 하지만 선생님 잘 극복하시고 네 다행이죠 유학생활 잘 마치시고 네 이렇게 한국에서 또 지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까뽀에라는 나에게 뭐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까뽀에라는 나의 행복이다 행복이다 네 그렇게 정의하신 까닭은 사실 어떤 뭐 취미든 직업이든 10년 20년 이상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올해로 19년차 까뽀에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까뽀에라가 재밌어요 와우 네 아직도 해야 될 거 아직도 배워야 될 것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한 거 같아요 네 정말 선생님은 까뽀에라라는 무술을 정말 잘 만나신 거 같아요 저도 이제 택견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정말 운동을 막 배우고 내가 즐길 때는 막 너무 신나는 일이었는데 지도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좀 이렇게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로 다가와서 좀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네 너무 즐겁게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얼굴 표정에서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게 보여요 그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시대에 이 무술 수련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무술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보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실전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무술은 실전적이지 않다 어떤 무술은 실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술을 실전성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술을 배우는 이유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물론 누구는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술이라는 거는 복합 스포츠 예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까보리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태권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즐겁게 그래서 하나의 즐거운 스포츠 문화 예술 취미활동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똑같이 계속 까보리라에 대한 어떤 홍보 그리고 까보리라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께 좋은 까보리라 잘 지도하는 거 그리고 제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브라질을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브라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수련을 이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에 아바다 까보리라 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까보리라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그 좀 중고급 올라가면 어려워지긴 합니다 근데 초보적인 기초적인 동작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좋은 무술이자 좋은 운동이자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까보리라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까보리라도 택견도 좋은 운동이니깐 좀 많이들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그 어떤 그 이미지 속에서 딱 각인된 이미지들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체력적으로도 전체적인 신체 발달에도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까보리라 다시 한번 감추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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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